작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에 학생평가 기본계획이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과 기준을 확 늘린 게 골자인데요. 교육청은 학업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업무만 늘고 학생에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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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반대하는 건 작년부터 적용된 초등학교 성적관리 시행 지침입니다. 교과 평가 계획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70% 이상 반영하고 학기 시작 전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자료는 보관하고 학부모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강원 교사 노조는 70%라는 비율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국어 과목은 듣기와 말하기 등 5가지 영역에 각각 한 가지 성취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지침대로 70% 이상을 반영하려면 19가지를 따져 평가해야 합니다. 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자료도 남기는 행정 업무에 치어 수업은 뒷전이 될 거라는 게 교사 노조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교사 노조의 설문조사에서도 바뀐 학생평가 기본계획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95.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학습해야 하는 시간을 쪼개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 학습부터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에 맞춘 것이라면서 학생 학업 향상을 위한 조치이고 이미 효과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평가 연계 자료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교사들은 제도 개선까지 1인 시의와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